뿅! 우리 룰누플라이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룰누플라입니다. 수능을 보시는 모든 분들 대박 나시고요. 태호 씨도 보시죠? 보죠.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. 떨어졌죠. 사람이! 아직 고장했어요. 이제 정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노력한 만큼 꼭 대가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받아야 되고요. 파이팅! 좋은 곳으로 가세요. 꼭 붙어서 저처럼 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3수 조심하세요. 해면 안 돼요. 파이팅! 파이팅!